본인 집에 누가 제자였다는 거 아세요? 아니요 그런 것도 모르고 현재도 모르고 엄마하고도 그런 일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아빠도 그렇고 그런 얘기 집안일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지금 사주는 모르는데 나이는 얼추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결혼해서 산다라는 소리 안 나와요 혼자야 누구 사귀는 사람 사랑한다 소리도 안 나와요 없지? 없는데 지금 나이가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물어볼게요 이혼하신 거예요? 이혼하셨는데 그 이혼하신 게 한 5년 횟수는 넘어갑니까? 5년 횟수는 넘어가고 본인이 자식을 봤으면 아들을 봐야 되거든 아들 보고 이혼했어요? 그래요 지금 하는 일도 특별하게 안 나와요 하는 일 있어요? 지금 현재? 네 그것도 지금 걱정인 게 학교는 그렇게 지금 간호 쪽으로 해서 나왔는데 간호 제가 막 오래 길게 하지도 못하고 또 이제 애 키운다고 또 쉬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일도 하다 보면 또 인간관계하고 그거 하고도 조금 안 맞고 해서 자꾸 오랫동안 지속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맞는 게 있나 싶어요 제가 처음부터 처음에 얼굴 뵙자마자 말씀드린 첫 마디가 집에 누가 신이 있냐? 누가 이 길을 가시니? 아니면 가셨던 건 아니? 이런 얘기부터 첫 마디로 던졌어요 그건 뭐냐면 나이 이름 뭐 이런 거 지금 안 받았죠? 몰라요 물은 적도 없고 근데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는 제가 느끼는 건 신의 기운이 많이 감겨 있어요 그러면 네가 무당으로 가든 아니면 무당으로 안 살든 간에 가장 첫 번째는 신의 환란 중에 인간관계가 무너져 내려요 그리고 그 첫 번째는 내 부모 형제 자들하고 나는 그렇게 돈독하고 가까울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여 살아도 너만 이렇게 뚝 떨어져 나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본연적인 외로움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열놈을 만난들 백놈을 만난들 내 주변에 천명, 이천명이 산재되어 있어도 항상 나는 혼자 고립되어 있고 외로워 그리고 뭔지 모르게 자꾸 눈치를 그렇게 살핍니다 네가 사람들한테 왜? 내가 사회생활이 뭔가 자꾸 불편해지니까 안 불편하기 위해서 자꾸 눈치를 살피는데 그러한 것이 또 나한테는 사회생활에 제약이 되고 있어요 내가 의식적으로 잘해보려고 이렇게 눈치를 살피는 것들이 오히려 내가 사회에 있는 동안에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쟤 외절의 행동이 그렇게 되거든 누군가를 칭찬하는 말 잘 못해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번죽이 없어서 알랑방구 못 떤다는 얘기야 그런데 너 그거 아니 네 이미지 자체가 좀 화나 보이는 이미지가 있고요 불평불만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편이 되신다면 라식 수술을 받아서 안경을 벗으시는 게 훨씬 낫겠고요 안경을 좀 지금은 검은태를 쓰고 계시는데 아니면 밝은태, 동태라든가 그런 식으로 아니면 무태라든가 그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고요 이마는 조금 가렸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이 끝에 부분이 있잖아 이 부분은 이렇게 나도 좀 그런데 너도 좀 이렇게 머리를 좀 내려서 좀 가렸으면 좋겠어요 가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너한테 딱 얼굴만 대했을 때 너를 사귀어보기 전에 너를 알아보기 전에 그러기도 전에 뭔지 뭐 이렇게 고지식함 고집스러움 상대로 하여금 그런 느낌을 많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쉽게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바꿔보시면 내가 사람 대화가 다가가는 데 있어서 첫인상이 조금 많이 바뀔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는 그래요 이게 반복되실 거예요 지금과 같이 사는 게 내가 잘해보려고 하는데 뭔지 모르게 사람들한테 자꾸 밀려나야 되고 또 오해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따돌림도 좀 당하셔야 되고요 무리에서는 근데 그런 것들이 본인이 있잖아 종교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됐든지 절이 됐든지 이 신의 기운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종교적인 어떤 힘을 빌어서 좀 기도를 하시면서 사회에 나가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사주 한번 적어보실래요 사주하고 이름하고 배가 고픈데 마이크에 자꾸 꼬르륵 소리 들어갈까 봐 자네 들으시나요? 내 꼬르륵 소리가 오늘따라 유독 꼬르륵 꼬르륵하네 85년생이시니까 을축생 소띠이시네요 소띠 이게 지금 양력이에요? 네 7월 28일 그럼 진작에 같이 본명이고요 네 네가 지금 직업이 탄탄하지 않는 한 갈수록 네 자리는 없어질 거고 무당이 되겠다 머지않아 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갑진년 기준으로 하면 40살이에요 근데 내가 46, 47부터 49 길면 51 이 상간에는 내가 무당으로 인생이 바뀔 수가 있는 사주입니다 저도 유튜브나 이런 걸 좀 보고 최근에 하도 제가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부터 뭔가 제가 일도 안 풀리고 지금 돈 쪽으로도 많이 사기도 당하고 여러 가지 그게 많다 보니까 최근에 한두 번은 봤는데 유튜브도 보고 이랬는데 신병이나 이런 것도 없고 저는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조금 약간 신가물이라고 하기는 가물이 약간 있기는 있는 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만 생각은 하기는 했거든요 가물은 가물이지 약간이고 뭐 그런 건 없고요 단지 이 가물이 신으로 갈 수 있는 가물이냐 아니면 그냥 조상에서 끝나는 가물이냐 그 차이예요 근데 본인 집은 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가물이에요 지금 본인 사주는 본인 사주는 신을 내가 받았을 때 신의 길을 갈 때 그때 내 옆에 사람이 있고 내가 이 무당이라는 것 자체가 나한테 돈이고 직업이고 그리고 나한테 오시는 분들이 나한테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선 사회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뺏겨요 핍박받고 뺏길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본인이 그랬죠 내가 결혼을 하고 나서 너는 네 남편한테도 버려져야 하는 수야 버림받아야 돼 내가 잘못 봤어? 이혼 사유가 뭡니까? 성격 차이에요? 네가 바람났어? 시부모님도 그렇고 아무튼 좀 많이 너가 어쨌든 버림받는 수예요 사람들한테서 그런 식으로 내가 29에서 30 초반에 나는 가정이 깨졌어야 되고요 이 신의 기운이 언제부터 발동이 났냐 스물일곱부터예요 사실은 그때부터 스몰스몰 올라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자 음 갈 거면 일찍 가는 게 맞습니다 갈 거면 일찍 가는 게 맞고요 갈 거면 일찍 가는 게 맞고 하필이면 지금 갑진년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축생이잖아 그리고 서른아홉을 넘어오면서 지금 마흔인데 서른아홉부터 마흔까지는 너는 금전이 더욱 힘들어야 돼 직업이 없어야 돼 최근 들어서 좀 아니시죠? 음 왜냐하면 지금 아홉수에다가 그 다음에 축진이라는 팔을 안고 있거든요 파살까지 안고 있기 때문에 올해 네가 내 생일달 넘어가기까지 정말 다 허물어지는 초가집 쥐들이 들썩들썩 하고 그렇게 공공하고 가난함을 명키가 어려울 거란 얘기예요 그 말은 직업을 그만큼 갖기가 어려울 거란 얘기야 내 생일달까지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이미 신에서 감겼기 때문에 네가 어디에서 직업을 갖든지 간에 6개월을 버티기가 어려워요 전에 자 지금은 무직으로 계시고 전에 있던 일자리에서 얼마나 계셨어요? 7개월? 7, 8개월 그게 다는 아니냐 그 전에는 얼마나 있었어요? 제가 이제 병원일을 하다가 병원일 말고 다른 일을 해볼까 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잘 안되더라고요 한 뭐 6개월도 안되게 제가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지금 이분이 6개월 기점이야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6개월마다 옮겨 다니시든가 근데 미련 맞은 거는 나라님도 못 구하고 신도 못 구해요 네가 네 인생을 설계해서 주도적으로 갈 것 같으면 세상에는 없어요 직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서라도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6개월을 못 버틴다는 얘기야 무당이 얘기하잖아 너는 어디에 있었든지 간에 6개월을 못 버텨 네가 7개월에 그만두든 8개월에 그만두든 넌 이미 6개월이면 끝나 근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제 일을 해도 그런가요? 제가 뭐 음식을 하고 제 뭐 뭐 가게 차려보게? 해봐요 돈도 없지만 돈도 없는데 제가 이제 남 밑에서나 아니면은 뭐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는 게 제가 많이 힘들어서 그런지 저도 이제 얘야 신병이라는 게 꼭 몸이 아픈 게 병이 아니야 내가 사회에서 빙신되는 것도 병이야 너 빙신되고 있잖아 그것도 병이야 인바람으로 치는 게 있고 금전바람으로 치는 게 있고 인바람 금전바람 거기에다가 나중에 더 이상 너가 쓸모가 없어지면 몸바람 건강으로도 치겠지만 수없는 제자들이 나한테 오시지만 결국 이 길에 오셔서 늦게 오시는 분들이 땅을 치고 근데 아니 가실 분들 같은 경우에 요거비만 잠깐 돌아가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 상인하셔서 사주 안에 기문이 있으니까 조상의 인동으로 네가 요 환란이 생겼지만 차라리 천도제라도 하면서 그렇게 다시 원상복귀 하세요 인간의 삶을 사세요 하는데 앞에 있는 너는 그게 아니야 네가 미련맞고 깨닫지 못하면 못할수록 나이 먹고 이제 무당도 못해요 돈이 없어 돈이 없는 대신에 나이는 어리잖아 나이가 있잖아 근데 너가 이 상태로 더 살면 돈도 없고 나이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필코 정말 네 인생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전환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전환기가 못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가을부터는 직업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조금 좋아지는 순이니까 1년은 버틸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그게 다야 뭔 점사를 그렇게 보냐고 탑을 줬잖아 신의 길로 갔을 때 네 밥이 있고 네 사람이 있고 네 직업이 있고 그러므로 돈도 궁하지 않게 되는데 사실상 신의 길에 온다고 해서 신만 받아 놓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부단히 노력하고 문물을 겸비를 해야 돼 공부도 해야 되고 구술하는 기술도 익혀야 되고 그러기에 나이가 이렇게 차버리면 너무 지금보다도 더 늦게 와버리면 신만 받아 놓고 산입에 거미지를 칠 수 있어 근데 그때라도 신의 길을 안 오면 내 목숨이 살아도 산목숨이 아닐 수 있고 그래서 나이 먹고는 더 이상 어떻게 못해서 그때 오시는 분들이 일찍 올 거라고 후회를 한다는 얘기예요 잘 살고 싶지 나도 행복하고 싶지 인간사에 네 길은 없다 무단길로 전향을 하지 않으면 없겠다 단지 내년에는 운기가 조금 풀리니 한 1년간 밥은 먹고 살겠지만 운은 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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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는 거야 그러고 나면 네 인생 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또 이래야 돼 잘 생각하시길 바래요 나한테 네 인생을 설계받고자 온 거 아니? 그치? 안정적으로 잘 살고 싶어서 온 거지 세상길엔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회는 아셨죠? 냉정하게 얘기를 해야지 네가 좀 미련 맞은 게 깨우칠까 싶어서 얘기를 하는데 정신 차리고 미련 떠는 건 답 없어요 무단길로 오셔야 될 분입니다 애 걱정되시고 돈 걱정되시면 그래서라도 오셔야 될 분이고 말주변도 없고 제가 뭐 보이는 것도 없는데 괜찮아요 말주변도 전혀 없고 예 신고도 하기 전에 노력도 하기 전에 보이고 들리고 하는 게 정상이겠니? 귀신이지 내가 그런 애들 보다 오히려 인간의 풍파를 많이 치고 신을 겸허히 받고 또 열심히 노력하는 제자가 더 크게 되는 경우가 많지 이렇게 신받기 전에 막 보이고 들리고 미쳐서 막 나불대고 하는 애들이 결국 신고 타고 나면 예전에는 보였는데 신고 타니까 안 보여요 예전에는 보이지 허주 잡순이 있으니까 더 보이지 귀신도 잘 봐요 근데 정말 귀신을 딱 쳐내고 신을 딱 받아줬을 때는 오히려 예전에 그 습이나 인습에 갇혀서 신의 말이 더 안 들리고 못 불리는 애들이 더 허다하더라는 거야 근데 오히려 늦게 갈지언정 하나하나 배우고 익히고 가는 그런 제자들이 갈수록 탄탄하고 더 잘 불려요 4주에 있고 이미 네 인생이 증명을 하고 있어 나도 보이고 들리는 거 없어요 지금 이렇게 점을 봐도 보이고 들리는 게 사람이 사람 대하듯이 사람 말 보듯이 이렇게 보이고 들리는 게 아니야 영에서 주는 어떠한 영감인데 그 영감은 내가 그만큼 수련이 돼 있어야지 빠르고 정확하게 내가 낚아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귀신 눈에 귀신 보여 닦이지 않은 신을 받았을 때 대감있네 하면서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한량신이 왔다면서 무슨 기집질하고 서방질하고 이게 다 신이 아니지 내 할아버지가 노역 때 어쩐데 허구헌 날 떼끼떼떼 거리면서 동자 말투나 하고 신 아니야 신은 5, 6, 7장에 다 닦이신 분들이기 때문에 바람처럼 왔다 가고 공기 중에 계시는 분인데 그렇게 사람한테 오래 실려 있지도 않아요 단 그분의 어떠한 주시는 영감을 제자들이 빠르게 바르게 정확하게 캐치하기 위해서 항상 수련하고 기도하고 집중하고 내 행동에 어떻게 난잡하지 않게끔 내가 나를 단돌이 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그분들이 하시는 말을 내가 알아들으려면 공부도 필요하다는 거야 이런 것들을 문물을 내가 준비하면서 겪어가면서 무당으로서 완성이 되는 거지 신꽃을 하고 나서 바로 저 점 볼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죠 예전에 30년 전에는 금방 신 받은 애들이 점을 잘 봤다고 그때도 마찬가지야 나도 모르게 툭 내뱉는 소리 한마디 두마디지 이렇게 구구절절 앉아가지고 자세히 풀어내려면 신선생 밑에 적어도 석삼년 이상은 수련하고 닦아야지 묵구리 점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나는 들리는 거 없어요 보이는 거 없어요 네 인생이 신이다 네 인생이 네가 맘 먹으면 내가 보이고 들리고 증명해줄 수 있어 근데 네가 맘을 쉽게 못 먹으니 문제예요 너한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 결여야 너무 이게 떨어져 있어 저 혼자만 있으면 괜찮은데 제가 애가 있다 보니까 애를 키우고 해야 되는데 혹시나 제가 만약에 잘못된 길을 가다 보면 지금은 잘 가고 있니? 지금은 잘 가고 있는 길이냐고 잘못된 길이라는 게 뭐 네가 술집이나 빠지는 게 잘못된 길이지 바른 실무 모셔서 바르게 가는 게 왜 잘못된 길이야 그럼 나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니? 그건 아니고요 그런 말은 아니고 제가 애를 키우려나 돈도 벌어야 되고 이제 좀 그런 게 내가 조금 제가 돈에 이제 막 그게 아닌데 걱정 속에서는 그냥 걱정만 하는 거야 선택하고 판단해야지 내가 그걸 어떻게 해결해 주겠니 걱정은 네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가지치기를 해야 돼 근데 나는 답을 일러줄 뿐이야 그래서 네가 내가 말한 답이 맞다라고 하면 버릴 건 버리고 각오하는 거고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에서 걱정에 쌓여 있으면 그건 신도 너를 구할 수 없고 나도 너를 구할 수 없어 네가 단지 여기서 점을 보는 건 내가 돌파구가 있겠냐 돌파구가 없겠냐거든 세상 속에는 없다는 얘기야 내가 얘기하잖아 네가 6개월 이상 하겠냐고 지금 30대에 못하고 있잖아 내가 증명했잖아 못하고 있잖아 그만 그만 앞으로도 그럴 거란 얘기야 앞으로 네가 살 길을 찾는데 앞으로 살 길이 없다고 이런 식이라고 6개월씩 계속 반복 그런 식으로 살 게 있으면 모를까 안정적으로 살 것 같으면 하루라도 빨리 신의 길에 들어와야 돼 알겠죠? 네